황사 때문에 요 며칠 답답했었는데 오늘 오후부터 차차 사라지겠습니다. 대전과 호남, 경남 등은 대기질이 보통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요. 다른 지역들도 차츰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도 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전국 곳곳에 내리겠는데요. 남부에 많게는 40mm, 제주 산지에는 12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와 부산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와 부산은 19도가 예상됩니다.